이번에는 빛이 나는 솔로 두 분 원호 씨와 던 씨를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력하게 미쳐 돌아온 원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피드하게 돌아온 던입니다 네 오랜만에 솔로로 컴백한 던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네 저는 이제 스튜피드 쿨 앨범 작업 열심히 하고 이제 원호 형의 크레이즈를 열심히 들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호 씨는 여전히 운동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네 항상 운동할 때 스튜피드 쿨을 들으면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두 분의 신곡 소개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그냥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짜잔 종이를 하나씩 뽑으시고요 그 안에 써진 대로 신곡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위가위 보로 이긴 사람이 먼저 뽑아볼까요? 가위가위 보? 오케이 네 먼저 뽑으세요 네 던 씨 네 과연 네 과연 뭐를 뽑으셨을지 잘못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귀엽고 깜찍하게 네 귀엽고 깜찍하게 크레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저의 신곡 크레이지는 네 아주 귀엽고 오스패신의 섹시한 퍼포먼스를 가진 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던 씨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 던 씨 제시어 뽑아주세요 네 섹시하고 치명적이게 네 스티피쿨은요 네 스티피쿨은요 네 스티피쿨은요 바로 오우 귀엽고 귀엽고 그런 노래예요 오우 네 정말 두 분의 귀엽고 치명적인 곡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컴백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라이소미 무대를 먼저 만나볼까요 뮤직 큐 큐